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졸업입학시즌이 되면 꽤 핫해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노트북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픽카드 대란 때문에 또 노트북이 핫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채널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다뤄보는것 같은데 에이수스 젠북 프로 15 ux535 li 모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은 처음인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언박싱이 좀 설렙니다. 노트북 사이즈가 15.6인치다 보니까 박스 사이즈도 아담한 편입니다. 박스를 열면 노트북이 솟아오르는 그런 기믹을 이 패키징에 적용시켜놨습니다. 이런 패키징 재밌네요. 노트북이 있구요. 안쪽으로는 몇가지 안내문구와 보증서 그리고 스크린 패드 사용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원 케이블이 있구요. 왼쪽으로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은 처음 보지만 패키징 마감도는 상당히 괜찮네요. 어댑터는 150w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고 박스를 집어 던졌었는데 에이수스가 패키징에 숨겨놓은게 있더라구요. 바로 노트북용 파우치를 함께 제공합니다. 상단에 이런식으로 숨겨놨는데요. 재질감도 괜찮고 이런식으로 넣어서 휴대를 하면 되겠죠. 그동안 리뷰하면서 노트북 파우치를 함께 제공해주는건 이 모델이 아마 처음인것 같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 패키징 구성만큼은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노트북 리뷰할때면 상단부를 열때 무게중심이 어떤지 확인하는데 일단 이 모델은 디스플레이를 그냥 한손으로 이렇게 열수는 없습니다. 하단부가 함께 들리기때문에 하단부를 잡아줘야만 합니다. 무게중심이 좀 아쉽다고 느낄수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제품을 오픈할때 힌지가 바닥면을 밀어 올려줍니다. 아마 이 구조때문에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잡힌것 같은데 반면에 이 구조로 인해서 일반적인 노트북 대비 하단 쿨러쪽 흡기를 위한 공간 확보가 용이해지고 좌판 부분에 경사도를 주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과 쿨링에 이점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트북의 무게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 기준으로는 1.977k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2kg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스펙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댑터와 케이블의 무게는 462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과 어댑터 등을 함께 휴대하더라도 3kg이 안되는 무게니까 가벼운 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리뷰하는 에이수스 젠북 프로 15 ux535li 모델의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10세대 i7-10750H 가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에 베이스클럭 2.6GHz 부스터 클럭은 5GHz 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터치입력을 지원하며 3840-2160 4K-UH 대상도 주사율은 60Hz 입니다.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ti Max-Q 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DDR4-2933MHz 클럭에 16GB가 온보드 형식으로 장착되어 있구요.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NVMe M.2 SSD 가 탑재되었습니다. 무선 연결의 경우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 을 지원합니다. 입출력 포트로는 좌측으로 usb 3.2 Genon 포트, hdmi 2.0 포트, sd카드 리더, 우측으로는 썬더볼트3와 오디오 콤보 포트,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감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키보드와 터치패드일겁니다. 특히나 이 모델처럼 제품 포지션이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성에 맞춰진 제품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이며 화이트톤의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노트북의 키보드 타건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터치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수스에 스크린패드 2.0 이 탑재되었습니다. 5.65인치 사이즈에 2160x1080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게 대체 뭘까 싶으실텐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 위치에 터치형 모니터를 탑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치 별도의 모니터인 것처럼 작동하는거죠. 그러니까 노트북 안에 메인 모니터 그리고 작은 서브 모니터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메인화면에 띄워놓은 프로그램을 터치패드로 뺄수도 있구요. 터치패드에 있는 창을 메인화면으로 다시 돌릴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스포츠 중계 등을 하단으로 빼넣는 것도 괜찮구요. 멜론같은 음원서비스 등 음악 플레이어 등을 하단으로 분리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별도로 마우스를 사용하는게 가장 좋은 조합이지만 부득이할 경우는 터치패드의 전환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사용성도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패드용 앱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 사용시 좀 더 작업성을 높여주는 기능도 하는거죠. 그러니까 스크린과 터치패드의 전환은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터치패드로서의 느낌은 전형적인 글라스 터치패드의 느낌이구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사용패턴에 따라 효율이 확연히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편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고 그저 그런데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얇고 가볍고 알루미늄 마감에 미려한 디자인을 가지는 나는 굉장히 스마트한 노트북이야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확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내부를 보면 메모리는 온보드 방식으로 속칭 납댐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교체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6gb 메모리에서 더 확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별도의 m.2 슬롯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스토리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장착된 스토리지를 더 큰 용량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스토리지 교체 이 부분만 가능합니다. 자 결론은 확장성에서만큼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의 전체적인 성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는 어떨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77% dci-p3 79% ntsc 72%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스펙상 기재되어 있는게 srgb 100%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색상 전역만 두고 본다면 사진 편집 등 그래픽 작업은 괜찮지만 영상 편집 및 색역이 중시되는 전문적인 작업 영역으로 두고 봤을때는 살짝 아쉬운 색역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4k 예상도를 지원하고 있고 이 노트북의 포지션을 생각해본다면 이정도면 굉장히 무난하다고 생각해볼수 있겠죠. 기본 감마 프리셋은 2.4로 세팅되어 있구요.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432.8cd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은 350cd로 표기되어 있는데 스펙보다는 실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봤을때 이정도면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 정확도의 경우 최소 0.14 최대 6.33 평균 1.17로 색상 정확도 역시 우수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스플레이들은 어지간해서는 색상 정확도가 정말 잘 나옵니다. 패널 분석 프로그램 상에서 체크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등급값은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소개해드렸던 ul procyon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사용한 포토 에디팅과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한 비디오 에디팅을 사용한 벤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pc의 작업성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성능을 체크하는 pcmark 10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은 게이밍용 노트북은 아닙니다. 그래도 게임할때 어느정도 프레임이 나올지는 궁금하실겁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1650ti로 4k 예상도 테스트는 무리겠죠. 따라서 fh 대상도 국민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70프레임 선으로 나온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도 60Hz니까 굳이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이정도 수준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적화 배그에서 저정도니까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정도는 무난히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노트북의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포토에디팅 그리고 비디오에디팅에서는 센서 측정값 기준 피크온도는 90도를 넘지 않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mark 10 벤치 테스트에서 센서 측정값을 보면 cpu 최대 피크 구간에서 90도를 잠시 찍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70도대의 온도를 유지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중에 온도를 보면요 cpu 온도와 gpu 온도 모두 70도대로 유지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자 열여산 카메라를 보면요 게임 테스트를 진행할때는 중앙쪽으로 살짝 열감이 올라오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봤을때 이 제품의 열배출이 좌우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것도 알수가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하면 발열이 생기는건 아닐까라고 걱정할수가 있는데 특별히 발열이 있다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품의 하단 뒷판의 타공부를 통해서 외부공기가 유입이 되고 좌우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중앙으로는 열감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무릎위에 올려놓고 쓰기에는 괜찮을것 같은데 여름은 상당히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작업기준에서 놓고본다면 그렇게 높게 발열이 올라오는 편은 아닙니다. 비결해보시면 게임 테스트때와 일반적인 오피스 프로그램 테스트할때 열발생의 차이점이 보이실겁니다. 자 그럼 팬소음은 어떨까요 먼저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상황에서 팬소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 벤치중에 들려오는 소음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 벤치중에 들려오는 소음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팬소음의 측면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정숙한 모델입니다. 특히나 이 노트북의 주 사용 용도를 두고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조용한 노트북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자 이 노트북은 덴마크의 오디오 관련 기업인 아이스파워가 개발한 아이스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내장스피커를 사용하든 헤드폰 혹은 이어폰을 사용하든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사운드 설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특히나 이 모델은 작업성과 모빌리티에 무게를 둔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터리는 96wc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배터리 사용시간을 체크하는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시간을 확인해봤습니다. 특별히 테스트를 할 때 화면 밝기를 낮춘다던지 기타 다른 설정을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100% 충전이 된것만 확인하고 전원선을 빼고 배터리 사용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오피스 작업환경에서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확인해봤습니다. 배터리 잔량 20%를 남겨둔 시점에서 테스트가 종료가 되었구요. 이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을 통한 비디오 재생시간도 확인해봤습니다. 배터리 잔량 20%를 남겨두고 테스트가 종료되었구요. 이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6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시간이 꽤 깁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한 사용시간을 확보해준다고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해본 내용을 보면요. 터치패널을 지원하는 4K 해상도 패널을 탑재했고 터치패드도 에이수스의 스크린패드 2.0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노트북과는 전혀 다른 사용감을 제공해주는 녀석입니다. 팬소음이 있어서도 상당히 정숙한 점 그리고 배터리 사용시간도 준수한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상당히 잘 나온 녀석이라고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품의 스펙 구성에 4K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에이수스의 스크린패드 2.0이 탑재된 점을 감안해본다면 해당 요건에 이렇게 맞춰봤을때 경쟁 모델이 거의 없구요. 또한 가격이 180만원대인것을 생각해본다면 휴대성과 작업성 등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4K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참고해볼만한 제품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정보와 제품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